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뇌천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입니다. 귀여운 토끼를 생각하면서 뛰어다닌다. 그리고 뛰어다닌다. 그리고 또 귀여운 토끼를 생각하면서 뛰어다닌다. 그리고 뛰어다닌다. 계속해서 귀여운 토끼를 생각하면서 뛰어다닌다. 어디로 뛰어다닌다? 귀여운 토끼를 생각하면서 뛰어다닌다. 그리고 뛰어다닌다. 어둠은 동굴도 계속 계속해서 귀여운 토끼를 생각하면서 뛰어다닌다 눈 속에도 어디로 뛰어다닌다 귀여운 토끼를 생각하면서 뛰어다닌다 그리고 뛰어다닌다 끝나고 그리고 뛰어다닌다 레이저리터와 TVO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